준비됐어요? 어딘지도 모른 채 잘하고 있어! 한 걸음 걸음 두려움을 감추며 고슴 바람 속 빛을 거리며 걸어가 이 깨풍 속 가는 가운데로 멈추지 않을 파도 나면 그 속으로 한 걸음 더 내리려 보내 줘 내리려 빛도 달려가 흘려와 침묵해 wait to me 산도의 고요한 약속에 신도 다시 너를 찾게 해줄 태풍 속에 꾸낼 시간에 저 멀리 보여 투명한 내 조각 두근두근 몇 점일까요? 몇 점일까요? 여기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